우리 정부 발표에 맞춰서 일본도 호응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 연결합니다. 박상진 특파원,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반응 나왔습니까? 네, 아직 일본 정부의 공식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와 마스너 관방장관이 오늘 오전 역사 인식에 대해 역대 내각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해 왔고 앞으로도 이어갈 것이라고 답한 것이 전부입니다. 일본 언론들은 한국이 배상안을 발표하면 기시다 총리가 과거 식민 지배에 대한 반성이 담긴 담화의 계승을 표명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담화가 아닌 1998년 김대중 오부치 한일공동선언 등에 대한 계승 표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사히신문은 한국 정부의 발표 후 기시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반성과 사죄 계승을 표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달 윤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는 방안을 양측이 조율하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네, 청소년 교류 지원 사업에 대한 논의도 진행된다고요? 네, 일본에서는 피고 기업의 배상이 아닌 해당 기업이 포함된 경제단체가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에 기여하는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경제단체연합회가 기금을 조성해 한국 유학생에 대한 장학금 등 두 나라 청소년 교류를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피고 기업들도 연합회 회원사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해당 기업들의 자금이 얼마나 투입되는지 여부는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해결책 발표에 맞춰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방안도 해제될 걸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는 배상 문제 해결에 맞춰 한국의 세계무역기구 제소 취하와 수출 규제 해제를 동시에 실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